오늘 성경과 정치 19제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10개명의 영적 의미와 정치, 사회, 경제적 의미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8시간 외인 그루뎀의 성경과 정치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원리, 이것들을 실제 삶에 적용하는 이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몇 주에 걸쳐서 근대시민사회 근대시민사회라고 하는 건 자유와 인권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재산권을 가져다 주는 그런 사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던 이런 시대를 우리가 봉건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 영주가 있고 그 외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 영주의 땅을 경작하며 자기의 재산이 없이 그 밑에서 종처럼 살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910년 한일합방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일제 식민지 시대가 열리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서 사실 어느 의미에서는 근대사회가 이렇게 시작이 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그 전에는 왕정시대였어요 특히 조선시대 같으면 전체 인구의 30%, 40%가 완전히 노비 그냥 물건처럼 이렇게 사람을 사고 팔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체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다가 일제 36년 지나가면서 그리고서 우리가 이제 건국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어느 면에서 우리나라의 근대사회라고 하는 것이 정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근대사회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이런 거는 근대사회를 살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세계는 근대세계가 아직 도달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이런 근대사회를 이렇게 이룩하기 위해서 그걸 이룩하려면 자유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그러한 투쟁까지 감수하면서 그렇게 해서 자유와 인권과 재산권과 이런 것들을 스스로 쟁취를 해가지고 그래서 근대시대를 열게 됐는데 우리는 심지어 일본에서 해방된 것도 우리 힘으로 해방된 게 아니고 일본의 원자폭탄이 두방 떨어지면서 그래서 결국은 일본이 항복하고 이렇게 되면서 그냥 어느 면에서 어부지리로 우리가 이런 걸 얻게 된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그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도입하고 했지만 어저께인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더니 그 당시 대한민국에 사는 남한 땅에 사는 국민들의 80%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원했다는 거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의 군정당국이 이 나라는 감황성이 없는 나라다 감황성이 없는 나라다 이렇게 해서 1946년인가 미군을 다 철수시키는 그런 일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1950년에 유교 동란이 생기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는 근대사회의 헌법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헌법이죠 이런 헌법의 기초가 된 십계명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십계명에 대해서 한 번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다만 마음속으로는 언젠가 이제 시간을 잡고 십계명을 한 계명 한 벼명에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좋은 책들도 많이 있고 알려줘야 될 그런 내용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제 일단은 이번 성경과 정치 이거 시리즈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십계명을 가지고 먼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일단은 영적인 의미가 무언가 그걸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거기 들어가 있는 그 열 가지 명령 또 열 가지 명령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도입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민사회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하는 게 그 십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게 이 근대 시민사회에 사는 시민에게 무엇을 뜻하는가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난해 8월인가 6월인가 8월에 남윤수 자매님하고 그다음에 이정원 자매님에게 프레거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유튜브 이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프레거 P-R-A-G-E-R 프레거는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그 남성 유대인이 있어요 그 유대인의 성이 프레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은 데니스입니다 그래서 데니스 프레거가 운영하는 프레거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이러한 사이트가 있어요 유튜브에 가면 그래서 왜 이런 사이트가 만들어지게 됐냐 미국도 건국이 된 지 200년이 지나고 이렇게 하면서 말 그대로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될 정도가 됐으니까 얼마나 처음에 가지고 있던 기독교 정신에서 멀리 떠났는가 여러분이 알 겁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또 된 이후에 트럼프를 어떻게 하든지 공격에 빠뜨리기 위해서 말 그대로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건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CNN 등과 같은 이러한 좌파 리버럴들이 이 사람을 공격하면서 미국에 있는 대학이나 이런 데는 통계적으로 현재 거의 90%가 다 리버럴한 우리나라 같은 종북 좌파가 아니라 문화 좌파가 많은 거예요 문화 좌파 미국은 국가 자체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종북 좌파는 없어요 이렇게 공산주의를 동경하는 그런 좌파는 없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극도로 왼쪽으로 나가면서 왼쪽으로 나간다고 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국가 체계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우리하고 똑같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나라다 인디안이 여태까지 이걸 다 했어야 되는 것을 백인들이 들어와서 그래서 인디안 땅을 다 빼앗고 이렇게 해서 결국 다 말 그대로 제국주의를 만들어 놓은 거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미국에도 이게 다 우리 한국에서 수입해서 똑같이 그런 걸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 보기에 세상이 너무 좌편행되다 보니까 보수 우파의 올바른 시각을 전하기가 심히 어려운 거예요 가서 말을 꺼낼 수가 없어요 캠퍼스에서도 그렇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 사회의 근간이 되는 보수적인 가치 한마디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 이거를 미국 시민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미국이 곧바로 멸망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2009년에 데니스 프레거라는 사람이 프레거 유니버스, 대학이라고 하는 건데 대학은 아니에요 대학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왜 대학이라고 이야기하냐 거기 들어가 있는 영상과 함께 거기 가면 5분짜리 영상이 지금 얼마 정도 들어있냐 현재 755개가 들어있어요 구독자가 231만인데 한국말로도 대다수의 영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5분짜리 동영상을 만드는데 하나당 얼마를 쓰냐 하면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를 써요 그 동영상 하나를 만드는데 이렇게 해서 유명한 사람을 초청하기도 하고 그래픽 디자인을 하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걸 해서 하나당 2만 5,000불에서 3만 불 드는 그러한 영상을 지금 755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영상은 수백만 명 수백만 명이 그 영상을 본 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식개면 같은 경우도 보통 보면 150만 명, 200만 명 이렇게 영상을 미국 사람들이나 아니면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프레거 왜 유니버시티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가서 여러분이 보시면 거기 영상에 대한 모든 스크립트라고 그러죠 그 자료가 다 있고 그 뒤에 가서 보면 PDF로 이 영상을 본 다음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잖아요 질문 그 질문을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만드는 자료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 자료가 한 700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듣고 본인이 생각을 하고 거기다 답을 해서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하면 답까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대학 과정을 뛰는 거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름을 프레거 유니버시티 대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프레거 유니버시티 안에 들어있는 그런 영상들을 잘 보고 공부를 하게 되면 근대 시민사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반응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들 가운데 11개인가 12개가 10개 명에 대한 영상입니다 10개 명 5분짜리에요 그 10가지 명령 하나님이 주신 그 10가지 명령의 정치, 사회, 경제적인 의미를 이렇게 데니스 프레거가 나와서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런 것들을 그냥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법이 도대체 어디서 왔지? 그렇죠? 이런 걸 전혀 모르고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만을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이렇게 좌경화되고 미국 같으면 문화적인 이런 좌파가 생겨서 심지어 동성애 합법, 결혼 문제까지 다 이루어지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거를 바로 알아야 여러분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근대 시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프레거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돈을 기증을 받아서 이와 같은 그 사이트를 이렇게 개설해서 좋은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거 유니버시티에 나와 있는 11개인가 12개의 영상하고 그 다음에 10개 명의 도입부에 대한 것 그 다음에 10가지 명령을 설명하는 것 이렇게 해서 하나당 한 30분 정도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30분 가운데 처음에 한 10분, 15분은 그 명령이 주는 영적인 의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후반부 15분은 데니스 프레거가 이거를 사회경제적 의미로 풀어놓은 그 내용을 두 분이 우리 남현수 자매님하고 이정원 자매님이 이렇게 번역을 해 주셔서 그래서 제가 그걸 다듬어 갖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몇 시간에 걸쳐서 10개 명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걸 이제 공부하려면 10개 명이 왜 나왔는지 그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가운데 모세 5경 모세 5경의 두 번째 책이 출애급기거든요 그 출애급기 20장에 10개 명이 나와요 그래서 이 모세 5경이라고 하는 게 어떠한 순서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가 이것도 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출애급기, 래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돼 있는데 창세기는 하나님이 우주공간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람이 죄를 짓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결국 타락하고 그래서 사망이 이 땅에 임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마귀와 죄와 사망에 사람이 속박이 되는 그런 내용 이게 이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내용이에요 출애급기는 이렇게 속박에 갇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해방하시는 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와 죄와 사망에 갇혀 있던 이런 그 사람을 실질적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집트 땅에 속박의 땅에 갇혀 있던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해방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해방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그 어린 양의 그 보혈 그렇죠 그 보혈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로 자기 행위와 상관없이 옳다고 인정을 받고 설 수 있느냐 이건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래위기입니다 래위기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야 구원받은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민숙이하고 신명기는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탈출했잖아요 이집트 탈출했단 말이에요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의 너무 많은 다수가 어떻게 거기서 삥삥삥삥 40년 생활하면서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고도 성화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엄청 많이 있고 그래서 민숙이는 이와 같은 장성곡이 처음부터 끝까지 흘러나가는 그런 책이다 구원받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화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걸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고 마지막으로 신명기는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겨놓은 성도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추래기, 레이기, 민숙이를 이렇게 세트로 해서 한 번 그러한 관점에서 한 번 쭉 읽어보시면 그러면 또 그게 다섯 권이지만 사실은 성경 66권을 이렇게 요약해 놓은 그런 책들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왜 그러면 우리가 오늘 십 개명을 공부하는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계기가 되면 십 개명의 전체적인 의미를 개명이라고 표현이 되어있지만 사실은 영어로는 Ten Commandments거든요 개명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명령 이게 불교나 이런 데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개명이 아니고 사느냐 죽느냐를 이야기하는 명령이에요 사령관이 나가서 싸우라고 할 때 그 명령을 주면 싸워야 되잖아요 그게 Commandment거든요 그래서 그 열 가지 명령 이거를 나중에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기도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십 개명이라든지 이런 거는 한 구절 한 구절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할 그런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성경과 정치라고 하는 그 시리즈를 하면서 끝부분에 십 개명의 원리 이것이 어떻게 근대사회에 적용이 되는가 이런 거를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 십 개명을 공부하냐 특별히 지금 21세기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포스트 마더니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포스트 마더니즘 이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절대적인 게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게 없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10년, 15년 전에 동성애자들이 막 뛰어나와서 그렇죠? 내가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거나 여러분 그런 거 상상이나 해볼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주 그냥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나와서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 소수가 다수를 누르고 그렇죠?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지금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나 저거나 절대적인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와 결혼해야만 된다 이건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무슨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상상도 해볼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게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더구나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런 전통을 중시하고 예의범죄를 중시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동성애자다 이런 걸 어떻게 밝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주 그냥 너무 떳떳하게 이런 걸 밝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된 거예요 왜 그러냐? 포스트 마더니즘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절대적인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냥 규칙을 만들면 그럼 그 규칙이 다른 모든 절대적인 규칙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모든 것이 다 진화가 됐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들키지 않고 훔치면 좀 어떠냐 그렇죠? 절대적인 가치는 훔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들키지 않고 좀 훔치면 어떠냐는 거예요 들키지 않고 훔치고 들키지 않고 위조하고 뭐 이렇게 하면 어떠냐 남자들 같으면 아내 몰래 나가서 외도 좀 하면 어떠냐 그렇죠? 그리고 끝에다가 뭐라고 붙이냐면 내 아내도 그럴 텐데 그렇죠? 이렇게 이런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그다음에 일 안 하고 살면 어떠냐는 거예요 일 안 하고 남들이 다 먹여줄 텐데 일을 굳이 해야 되느냐 그렇죠? 사회가 다 도와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치 여기 십계명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 모두를 위해서 정해놓은 절대적인 가치예요 이런 절대적인 가치가 사회 곳곳에서 다 붕괴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살펴볼 그런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자기 뜻대로 규칙들을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런 규칙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와 같은 절대적인 규칙들하고 꽝 하고 부딪혀 갖고 그래서 거의 매일같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이 이 십계명은 원래 하나님께서 나의 친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데니스 프레거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핵심이 뭐냐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들 그 명령들을 잘 지키는 개인과 잘 지키는 사회와 잘 지키는 나라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지난 3500년 동안 세상의 역사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다 왜 그러냐 그것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 그 창조자가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절대적인 가치와 규칙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국가 사회 그 다음에 개인은 반드시 형화하고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가 한 400년 전부터 이 땅에 등장하게 된 대형제국, 영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해서 말 그대로 대형제국이 나중에 만들어 놓은 이와 같은 문화권에 사는 또 그런 문화를 이렇게 금방 수입을 해서 일본 같으면 지금부터 한 150년쯤 전에 기독교를 수입한 건 아니고 미국의 문화를 수입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절대적인 가치를 존중히 여기면 그러면 그런 사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역사가 증언하는 거다 그런데 이런 규칙들, 가치들을 이렇게 내버리고 여기에서 벗어나면 그러면 인간이 불행해진다 이게 세상 역사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치를 이렇게 가져다 버리면 그러면 억압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는 일이 반드시 그 안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명백하게 그런 시스템 안에서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에로 얘기하면 북한이나 베네수엘라, 그렇죠? 이런 나라를 보라는 거예요 왜 저렇게 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를 버리기 때문에 저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 그다음에 이슬람 국가, 그렇죠? 그다음에 중세 암호시대 카톨릭 국가, 또 지금 현대시대 남미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들 그렇죠? 이런 나라들에 결국은 뭐가 없는 거예요? 인권, 자유, 그렇죠? 재산권 일 안 하고 어떻게 먹고 살려고 하는 이런 마음, 그렇죠? 이런 방식, 남의 걸 마음대로, 그러다 보니까 남의 걸 마음대로 빼앗고 이웃을 거짓 증언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넘치면 그 사회는 결코 행복한 그런 사회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선언을 했잖아요 사회주의는 이 땅에 존재하면 안 된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악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미국 사람들이 지금까지 누려온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두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봤을 때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십계명을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 절대적인 가치, 공의에서 벗어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주장하는 그런 사회나 국가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현실의 문제는 뭐냐? 교회 안에서도 십계명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와서 구원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좌익 목사, 사회주의, 공산주의, 옹호하는 목사, 성도, 교회가 이 땅의 30, 40%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상한 정부가 생겨나게 되고 이 국가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보수와 진보의 차이는 뭐냐? 보수는 인간은 나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참 죄 많은 존재다 그래서 절대적인 존재가 이끌어나가는 그 역사 그 역사에 내가 순응하면서 그분이 만들어 놓은 섭리 여기에 따라서 규칙 이런 걸 존중하면서 그래서 이 세계를 조금씩 조금씩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랫동안 인류가 이렇게 구축해 놓은 전통에 대해서 귀중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함부로 바꾸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모든 일을 보수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수의 가치예요 그런데 이제 반대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진보 이쪽으로 나가서 레디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인간은 부족함이 없는 존재다 그래서 절대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절대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그냥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그것도 그냥 단시간 내에 획기적으로 모든 걸 만들어서 이 땅의 내가 내 힘으로 유토피아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좌익이 추구하는 그와 같은 개념에 지금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모든 걸 다 해보려고 그랬는데 다행히 조국이라는 이와 같은 조국을 위한 좋은 선물이 이렇게 나타나서 그래서 이렇게 사람 마음대로 권법을 뜯어고치고 사회주의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다 위선자가 하는 거구나 하는 걸 지금 알려줘서 그나마 조금 이제 국민들이 좀 돌아오고 교회에서 지금 돌아오는 그런 일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시간의 혁명을 통해서 수천 년 동안 인간이 이렇게 고수해오고 지켜오던 그러한 전통적인 가치를 한 번에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마르크스 레닌 공산주의입니다 이게 사회주의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그래야 이 근대 시민사회에 살면서 정말 국가와 민족과 사회를 위해서 또 온 세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십계명을 공부하는 영적인 이유를 잠깐 설명을 했고 지금부터는 데니스 프레거가 왜 모든 사람이 십계명을 알아야 되는가 이렇게 설명해 놓은 그 영상에 나와 있는 스크립트를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데니스 프레거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많은 문서나 아니면 법 규정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만든 어떤 규정이나 법규 이런 것도 십계명보다 세상을 더 좋게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전 세계적으로 인권을 발전시킨 서구 문명은 여성평등을 구현했고 노예 제도를 종결했으며 또 특별히 여러 가지 중요한 업적 가운데 의회 민주주의 그건 뭐냐 하면 법치 시스템이에요 법치 옛날에는 법치가 없었어요 그렇죠? 영주나 누가 그냥 이렇게 땅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근대시민사회가 오면서 의회 민주주의가 실현이 되고 이렇게 돼서 한마디로 법치가 이제 구현이 됐다는 거예요 그 법치, 그 법치의 근간이 뭐냐 그게 유대교의 십계명이다 지금 데니스 프레거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는 서구 문명 이것은 십계명이 없었다고 하면 결코 발전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십계명이의 열 가지 명령을 조금 이따 설명하면 하나하나 설명하면 알게 되겠지만 이 열 가지 명령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거예요 뭐 하라고 주어진 거냐? 법치를 구현하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을 때나 35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나 법치를 구현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동일한 원리는 똑같은 거다 그래서 이 열 가지 명령은 너무나 합당하기 때문에 이 열 가지 명령들만 제대로 지키고 따르면 폭정과 잔악함이 없는 그런 좋은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열 가지 명령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준 거거든요 물론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줬지만 결국은 온 세상이 기독교 문화로 이렇게 발전이 돼 나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성경이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인간 그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이와 같은 법치 시스템을 주었기 때문에 35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동일한 원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를 주장해 나가면 그러면 우리에게 커다란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살인이나 절도, 사기 행각이 전혀 없는 그런 사회가 있다 한번 그런 사회를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 여러분 군대가 필요하겠어요? 경찰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무기가 필요하겠어요? 전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또 남녀노소 밤 12시에 다니든 새벽 4시에 다니든 뭐 아무 걱정이 없잖아요 무슨 테러 걱정이 있어요 누가 와서 집을 비운다고 해서 집에서 뭘 가지고 도망을 나가겠어요 그렇죠? 낮이든 밤이든 남녀노소 누구나 죽는 거 걱정 안 하고 테러 걱정 안 하고 그렇죠?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훔치지 말라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을 대적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루면 사실 다른 법이 하나도 없어도 그렇죠? 이 땅이 그냥 말 그대로 유토피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아무도 자기 이웃에게 속한 소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걸 탐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식들이 다 부모를 공경하고 이렇게 되면서 가족이 번성하고 사람들이 전혀 거짓말하지 않는 이런 세상 그래서 지금 만일 이런 게 있다고 하면 그러면 정말 무슨 특별하게 공권력이니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데니스 프레거가 이야기하는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걸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국가를 신정국가로 삼으시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법을 가지고 사는 이 이스라엘을 한번 좀 봐라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법치를 이렇게 구현하면서 잘 살고 행복하고 형통한 그런 나라가 되느냐 이거를 옆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보여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라고 하나님이 그와 같은 내용의 십계명을 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숭고한 십계명 안에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모든 비법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와 여러분이 좋은 세상, 좀 편한 세상 그래서 걱정이 없는 그런 세상, 위험이 없는 그런 세상을 좀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면 온 국민이 십계명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온 국민이 다른 게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필요한 그런 이유다 그러면 왜 십계명이 이렇게 좋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냐 십계명은 사람이 준 게 아닙니다 십계명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을 무에서유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온 우주공간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말 그대로 절대적으로 높은 권위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법규로 주신 것이 그게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0장 1절 가서 보면 그러면 첫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열 가지 명령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했다고 이 말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세가 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과는 어떤 위인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들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위도 여기에 비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일 이걸 사람이 줬다 그러면 예를 들어 모세가 줬다 그러면 도대체 모세가 누군데 이런 걸 주냐 어떤 왕이 이걸 줬다고 하면 도대체 그 왕이 아니면 그 여왕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걸 지키라고 나한테 명령을 하느냐 그렇죠? 어떤 정부가 이걸 지키라고 이야기하면 도대체 이런 정부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떤 사람들이 그 안에 리더로 일하고 있는지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도대체 왜 내가 그 정부가 정하는 그런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숨을 쥐고 계신 생명을 쥐고 계신 우리를 창조하신 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과 십계명을 이렇게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가 어떤 사람이 살인이 심각한 죄임으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게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고 누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하면 사실은 살인 자체가 큰 죄라고 모두가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A가 이야기했어요 그럼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면 끝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B가 이야기했어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남의 거 가져오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그게 죄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명령들을 주셨기 때문에 비록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해도 하나님의 이 명령들에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죽게 되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반드시 일대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죄에게 보고해야 될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훌륭하게 살고 또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믿는다고 한 사람들 가운데도 그 행시를 가서 보면 정말 믿지 않는 사람도 훨씬 못하게 나쁘게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니스 프레거가 이야기하는 게 이런 이야기예요 나는 살인이 잘못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말해줄 필요는 없어요 나는 분명히 이게 잘못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죄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이걸 믿기 위해서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나는 믿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데니스 프레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러한 주장은 사실 반만 맞는 거다 반만 맞는 거다 왜 그러냐 아주 간단한 거예요 살인이 죄라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살인인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데니스 프레거가 멀리 가서 생각할 것도 없고 20세기만 한번 생각을 해봐라 공산주의 그다음에 독일의 나치 이와 같은 일을 주도했던 사람들에 의해 얼마나 사람이 많이 죽었냐 적어도 1억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1억 명이 죽도록 만든 당사자들 히틀러라든지 스탈린, 레닌, 모택동, 김일성 이런 사람들은 살인이 죄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는 살인이 죄라고 믿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면 사회가 살인을 안 하는 그런 사회가 될 텐데 문제는 우리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고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이 그걸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법규가 돼서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되는 것이 되지만 그게 아니라 이게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이와 같은 일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거는 모두가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니스 프레고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런 규칙을 주지 않았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도덕과 윤리 이런 모든 것은 단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견과 믿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살인해도 좋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살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더 뭐예요? 이 사람의 의견이에요 이 사람은 믿음이에요 이건 이 사람 믿음이고 어떤 사람은 도둑질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가늠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어떤 사람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건 너의 의견이지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사회가 상대주의 속으로 들어가서 결국 그 사회는 망하고 만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믿는 거 지금 우리가 뭘 A라고 하는 걸 믿고 있어요 예를 들어 살인은 나쁜 거다 또 지금까지 우리가 예를 들어 동성애는 나쁜 거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까지 배워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거는 어떤 악한 정부나 아니면 선동가 또 그들이 주장하는 이념에 의해서 금방 바뀔 수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년, 15년이 지나니까 동성애? so what? 영어로 무슨 문제가 있어?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도덕적인 가치를 저 사람의 의견, 내 의견 이런 식으로 의견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그건 누군가가 돌아와서 얼마든지 선동을 통해서 이걸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저와 여러분이 알아냈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옳고 그른 걸 알았습니다 자, 여기 잔디밭에다가 잔디에 들어가지 마시오 하고 팻말을 붙여놨어요 그럼 안 들어가는 게 옳은 거잖아요 그렇죠? 들어가면 옳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알고도 들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알고도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왜 그러냐?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 그럼 그런 일을 하냐? 아무도 나를 보지 않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암암리의 머릿속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고 생각이 되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저 위에서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모든 책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 수록을 해놓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럼 감히 그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옳은 거 그른 걸 안다고 해도 역시 하나님이라는 창조주가 계신다는 그 사실을 인식을 해야만 그래야 그 사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라고 해도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원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떤 걸 원해요? 살인이 없는 사회를 원하잖아요 간간이 없는 사회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위조하는 일이 없는 사회를 원하잖아요 그것을 왜 원하느냐? 사람의 마음 속에 이런 절대적인 가치에 대한 향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지난 3,500년 동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법도 연구하고 시스템도 연구하고 그걸 개발하려고 노력했어요 데니스 프레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서구 사회는 크게 헤브라이즘과 그리스에서 나오는 헬레니즘 그렇죠? 그리스 문화와 히브리 문화 이 두 개에 의해서 서구 사회의 모든 것들이 고정이 됐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특히 윤리와 도덕은 그거는 히브리 문화, 히브리 전통 그것에 의해서 이 서구 사회의 모든 법치나 이런 것들 윤리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확고하게 고정이 되어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키는 그런 국가나 아니면 국민은 행복한 삶을 살고 형통한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이걸 지키지 않는 그런 국가나 개인은 그런 불행한 삶을 살다는 거 이것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3,500년 전에 주신 그 10개명 그 10개명보다 더 좋은 시스템, 더 좋은 법치 시스템을 사람들이 지금까지 발견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뭐라고 얘기하냐 앞으로 시간이 얼마가 흘러갈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그 재림의 시기까지 10개명보다 더 좋은 법은 이 땅에 나올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 10개명이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 현대, 근대, 서구 문명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법치 시스템이 가장 중요한데 윤리와 도덕이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윤리와 도덕이 타락하면 그 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로마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게 오랫동안 존재했지만 결국 뭐 때문에 망해요? 동성애라든지 윤리와 도덕의 타락 때문에 그냥 국가가 내부적으로 그냥 몰락해 버리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금 미국을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바로 우리 눈앞에서 대한민국의 몰락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법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윤리와 도덕이 땅으로 떨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혼돈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자식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자식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놀라운 법치 시스템이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y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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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